반갑습니다. 화학의 정우정 선생님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고3 학생들한테 조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학기 중에는 고3 학생들이 내신 데뷔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교내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을 거예요. 형광에서 고3들 보면, 학원으로 오는 거 보면 늘 좀 지쳐있고 많이 피곤해하고 과제를 해오는 비율도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시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적을 가장 올리기 쉬운 시기가 방학이거든요. 그런데 여름 방학 같은 경우는 고3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등급별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고3 학생들, 내가 1, 2등급이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보통 대개 자신이 화학을 조금 한다. 그리고 약간 화학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1, 2등급인 학생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좀 난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흥미를 느끼는데 개념을 요하는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반복하는 실수를 파악을 못하게 돼요. 자꾸 난도 있는 문제만 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반복하는 실수를 파악해서 50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가보다 나가 크다라든지 아니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랐다든지 본인이 반복하는 실수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실수를 없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 2등급 학생들은 어느 정도 평가원 3개년 혹은 5개년 문항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 저는 답이 기억이 나서 더 이상 평가 문항을 푸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방학 중에 반드시 3개년 정도라도 출력을 하셔서 난도 있는 문항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균형적인 학습이 필요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답이 기억난다라고 해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문항에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그 문항을 출제를 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3, 1, 2등급 우리 학생들은 모의고사로 방학 동안에 실전 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때 실전 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 때 세 번째 페이지나 혹은 두 번째 페이지에 이게 뭐지? 내가 이거 처음 보는 유형인데 라는 모르는 문항을 발견하게 됐을 때 반드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셔서 20번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시간 안에 해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보셔야 돼요. 모르는 문항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어느 정도 과학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나? 거기서 시간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뒷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의고사로 실전 대비를 하실 때 모르는 문항은 그냥 넘어가는 연습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셔서 실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파악 기간에 충분히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저는 화학이 3, 4등급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개 2, 3단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라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념을 물어보는 난이도가 조금 하 혹은 중 중하 난이도에 있는 문제는 조금 많이 다루는 편인데 킬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드시 균형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내가 3, 4등급이야 분명히 부족한 개념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족한 개념을 보완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러라고 얘기하는 1단원의 양적관계라든지 4단원의 중화반응, 금속의 반응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학 1주차에 다른 전반적인 문항을 보셔야 됩니다. 킬러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평가원 2019, 6월 만약에 출력해서 문제를 쭉 풀었어요. 그런 학습을 하시면서 균형적인 문제를 푸시면서 킬러 문항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실 때 1주차에 중화반응을 해결하셨으면 2주차에는 중화반응 복습과 함께 금속의 반성을 함께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화학은 단원별로 연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하셔도 무관하죠. 그래서 반드시 킬러 문항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서 1, 2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여름방학 때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준비를 좀 많이 못했어요.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반드시 내가 개념이 부족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라는 우리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반드시 개념을 조금 철저하게 학습을 하시면서 난이도 중화의 문항을 다루시면서 그 개념이 내가 확실히 이해가 됐는지 완전히 점검이 됐는지를 학습하시는 게 여름방학 때 굉장히 중요하시겠습니다. 개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순서를 조금 알려드리면 2, 3단원이 개념을 묻는 파트이기 때문에 1단원에서 1강, 2강까지는 개념을 묻는 파트죠. 그 부분 먼저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 2단원 그리고 3단원, 4단원의 중화반응과 금속을 제외한 개념을 묻는 4단원 반응이라든지 산염기 정의라든지 생명현상에서 산염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념적인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결하신 다음에 반드시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평가 문항을 5번 이상 푸는 건 기본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이제 개념이 확실히 된 것 같아 킬러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이 여름방학 때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고3은 여름방학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시고요. 그 각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끈기를 여러분들이 꼭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